지금 카톡 13톤 크레인을 찾아 헤매고 계시는군요. 그럼 캡으로 오세요. 포털에서 캡 코리아를 찾아 투입해보세요. 핸드폰은 모바일 버전으로 PC로 보실 경우 PC 버전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원하는 장비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만으로 지금 가입하세요. 영상을 다 보신 후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올해 소개할 장비는 카톡 13톤, 2014년식 KIM 13H2 크레인입니다. 장비 색상은 대표적인 색상이죠. 노란색입니다. 타입은 H자키이고, 장비 규격상 품대 길이는 24L입니다. 장비 색상은 대표적인 색상입니다. 올수리 되었고, 외관은 특별히 도색 벗겨짐 없이 깨끗합니다. 내부를 볼까요? 연식이 오래되지 않아 내부도 특이사항 없이 깨끗합니다. 주행거리는 62,226km이고, 작업시간은 13,614시간입니다. 정리하면 카톡 13톤, 2014년식 KIM 13H2, H자키 924m, 주행 62,226km, 작업시간 날 3614시간, 올수리, 상태는 3급 장비입니다. 어떠셨나요? 장비가 마음에 드셨나요? 장비가 마음에 들면 지금 바로 캡으로 연락주세요. 장비를 만나는 새로운 습관, 캡과 함께하세요. 해주세요. 장비야 같이 kal früher